뭘라고? 이 치킨 겁나 잘 튀기는데 밤 9시 넘어서만 먹고 싶은 치킨 집신제품 갖고 왔지? 그게 뭔 개소리야? 예? 모르는 겨? 밤 9시부터 행사 가로다가 됐고! 쓸데없이 광고 같은 멘트 하지마. 오늘 뭐야? 전 대답 해드시랄요. KFC 골든 까르보나라 먹어요. 까르보나라가 노란색 아니야? 이 노른자 늘어나니께 골든 붙였네. 됐고! 얼마야? 오늘 묶고 자르는 컨셉인가? 반품 7,200원. 더럽게 비싸네. 특징이 뭐야? 이 이태리 정통 까르보나라에 계란하고 양파 두릈띠야. 만듦새는 어때? 1g 나오네. 만든 게 뭐 그래? 먹어봐. 요렇게 하면 저 형악한 놈이 질환의 느낌? 봐봐요. 맛은 어때? 총 나리짜리 계란 두들고 그랬는디 일단 짜. 까르보나라 제대로야? 까르보나라가 제대로인 걸 느끼기 전에 짜. 느끼하진 않아? 이게 느끼하고 짜. 비교할만한 버거 있어? 없어. 독보적으로 내가 짜.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부부는 못 먹겠다. 짜.